단계적으로다가 올라가야죠 패난거같아 그냥 이것만 돌리면 되는데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거지?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겠구나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 오 예스 땡기고 팔 쫓혀야지 운동이다 오 오 오 오 왔어 간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S 이거 맨날 해야겠다 운동 많이 되네 맨날 했네 맨날 하겠어 이거 그러면 이거 S 나왔으니까 더 어려운거 해봐야지 최상급 플레이 최상급 플러스도 있어 최상급만 있었는데 최상급 플러스가 나왔어 봤어요? 앞으로 쭉 내밀고 해야지 운동이 많이 돼 레디? 고! 이거 장난이 아닌데? 장난할게 아니었어 최상급 플러스 예스! 예스! 아 예! 파리! 파리! 핵직 tre리! 오 딱딱! 자 잡았어! 교수아! terrenutora! 발 딸안이 snowballha! 참MP 오우오오오오! 으흐 으으음! 아, 장난 아니야? 장난 아니야, 이거? 몰라 나 몰라, 난 몰라 정말아니다?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와 지금 여기 어깨 등 이쪽에 할배 쪽에 어깨 여기 다리는 뭐 괜찮은데 와 장난 아니야 오 한 번 더 적어도 C는 맞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해봅시다 우습게 봤어 처음엔 으 으 으 으 어 포기하지 않는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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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팔아파 팔이 안죽여 D는 아니겠지 너무 힘들어 또 D플러스야 그래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와 이거 한 시간에 한 번 땀나는 거 보여요 땀나는 거 땀나는 거 보여 아 자 새로 나온 거니까 일단 뭐가 나와 있는지 싹 둘러 와야지 와 아니야 뭐 또 해? 아니야 잘못했어 그만하기로 했었어 그만하기 했었어야 된다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예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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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집중해 할 수 있어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흐으으으으으으으 Easy 집중 집중 흐어 후 후 후오깨 힘있어 하 하 후 하 후 튜튜차 튜차 치しゃ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칠몰play 크 край 아잉vas conn. 으 아 아 그 그 으 스커트 유지 아 아 계속 바뀌는구나 바퀴 바퀴 좀 쎄 또 뒤 아 아 쓰게 안되는 건가 이거는 아 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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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새로운 것 있구나 음악을 하나만 하고 있었어 아 아 보 스베리 열 다 있구나 자 그러면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이쪽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하나씩 해보자 피트 메들리? 어 이걸 하면 되겠네 우리 범프 다리로 먼저 가볼까? 범프 다리 피트 메들리로 한번 가보자 다 되겠 어 이거 상급이 돼?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 무면 안 죽겠다 아 죽겠어 오케이 눌러왔어 이렇게 해야지 예쓰 복근이구나 복근 오 후와 후와 스쿼트 후와 야 이건 쉽구나 다리가 좀 있으면 끊어지겠지 후 예쓰 후 예쓰 더 빠르게 오케이 와 힘 대박 들어가 이거 이거 머리 진짜 좋은데 타이밍과 조이는 힘이 중요 오케이 I got it got it got it got it 레디 고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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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후 후 후 왔어 후 Lev All 오호오오오오 후 예스 초고파크인 reservor 너무 많이 들었어 후 딩lace 띠용 아싸 두 아 이 문전도 진짜 많이 돼 아침이라면 아침 운동을 해야겠다 이거 내가 매일 하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땀나 오랜만에 땀 흘린다 아 좋아 난 땀 흘리는 걸 좋아해 이렇게 좋은 오락이 세상에 어딨냐 예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다 아 아 아 아 아 Brown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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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좋아 메들리가 왜 메들리가 왜 이래 노래가 딴 노래를 한번 해보자 복부 다리하고 있지 지금 스플렛 트 메들리 젤다 메들리 한번 해볼까 어우 아 긴장돼 이런 놀 자 상급으로 한번 해보자 아 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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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후 후 오케이 내 사랑 젤다 아 왜 이런 소리야 후 완전 기장되는데 후후 후후후후후후 가디언을 잡아줘야 돼 후아! 팔을 쏴 쏴 쏴 쏴! 스쿼트! 팔을 쑤어어어어어어!!! 예스!!! 진짜 처음부터 개컷끄같이 이런 음악일거야? 어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거구나? 아아! 땡기고 있으면 되는거야? 아 이거 땡기면 복근에 힘을 주고 있는거라고 생각이 되는구나! sol spaced ني 마지막 놓쳤어 이거 뭐야 이거 왕이야 왕 오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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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젤덩들 내놓은 말이야 내놓은 말이야 내놓은 말이야 내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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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후 후 오 와 이 게임만게 이렇게 몸을 치니까 너무 화산을 쏘는거에 어 살았어 후 후 후 이 메들리어서도 긴건가 오오케 후 후 오오예 자 1차왕 깬거야 우리 말타고 가는거지 지금 후 고 자 화살을 쏴주는거야 가누한테 가누이 나쁜녀석 개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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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어 왜 안 끝나 이거 가누 10번은 잡았겠다 다시 아 콤보가 너무 약하구나 아 딴 바지 딴 거 딴 거 자 위로 올리고 팔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됐고 휘파리 휘파리 아싸 상급을 한 번 해볼까? 어 강도? 오케이 레디 후 후 후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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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고 내려오고 땡기고 땡기고 오른쪽 오른쪽 누르고 땡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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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누르고 서... 서... 땡기고 흑야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오로로로로로로로로당 훅 후 투 후 후 오오호오 와예 스코치 안 끝나 어깨가 내가 약한가봐 어깨가 더 힘들어 내 약한 부위가 더 힘들겠지? 우와 대박 땀바시 이 겨땀 주룩주룩 어 이건 정말 근데 꾸준히 하고 싶다 꾸준히 하고 싶어 메스플라팅 이건 뭐야? 밤길 어 얘가 좋은데? 근데 이거를 복부에서 하자 하나만씩 설산 설산 아 이건 창극 AST BharN 이거? 어깨 아예 레디? 고! 오, iv 빨라 후, 후, 오우오오오오오수 후 후 후 후 후 후 오오예 Ooh ho ho 후 후 후 후 다쌉 proud 잘하고 있어 squirt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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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會 흑 흑 흑 흑 흑 흑 흐흑 흑 흑 흑 오케이 오예 오예 예스 엉덩이 변드라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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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복싱하는 것 같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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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상체가 더 약한가봐 제보다 이런 하 이거 재밌네 재밌어 하 하 하 하 하 자 다시 팔다리 하 하 뭐할까 이건거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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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 좋은 기회에 아주 왜 자주 해야겠어 힘을 빼고 고 고 고 고 고 고 땡기고 스쿼트 일어서 땡기고 누르고 스쿼트 내려갔다 올라갔다 후우우쌰 하나 둘 하나 둘 땡기고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소 후우 후우 누르고 당기고 당기고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쿼트 누르고 예스 땡기고 누르르 누르르 스쿼트 하고 있어 일어서 돌리고 땡기고 왼쪽 스쿼트 왼쪽 가운데 왼쪽 오케이 장난칠 힘이 없어 내 어깨 내 어깨 오늘 완전 알베킹각이다 에이블 에이블 받았어 에이블 받았어 좋아요 좋아요 뒷 너 얼마나 했네 얼마나 했네 나 지금 35번 했어 와 35번 했는데 이래 도시하게 아니야 정리하기야 아 아 어이구의 최상급 플레이할 수 있다 날 죽일 셈이지 어 날 죽일 셈이지 어 이거 다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스프레트 메들리 스프레트 메들리 아냐 좋은 노래 슈퍼마리오 복부 오케이 이거 생각하자 와 와 오케이 I'm ready I'm ready I'm ready I'm ready 오 레디 레디 고 예 다같이 싱잉 예 공격 공격 예 이게 리듬이 있네 좋았어 예 잘 구성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호아! 스포츠! 아 예! 스포츠! 후후! 반해! 표정 예시! 아래 시! 아래 시! 일어서 일어서 역시 늘어내준 것 같아 2 2 아 노래 좋다 자 팔다리 한 번 팔다리 뭘 해볼까? 잘 못 들 수 없었던거 얘네 노래고 오우 아 오랜만이야 예스 아 신나 이거 아싸 힘 빼고 그렇지 이렇게 힘이 타져야지 아 빨랐어 후예 예 허허 허허허 S.E.S가 생각이 나는데 후예 후예 아 다 터졌어 어 아 집중이 떨어졌어 샬롯 일어났나봐 샬롯 일어났어 와 후 후우 아 옛날에 그 수익이 초창기 생각나는 놀이다 스프레트는 많이 했었는데 다들 어디 계시나? 후접종 뷔 호우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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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불러 조이라고! 벌리고! 조이고! 벌리고! 벌리고! 조이고! 조용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힘들어 짐 빠져서 못하겠다 아아 아아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나 나가야돼 나가야돼 아아 링키 짱 링키 짱 링키 짱 링키 짱 앞으로 몸이 뻐근할 때마다 한 번씩 찍어 올려야겠어 이게 매일매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유에서 봐요 카기였습니다 빠이 아 예 스포츠 음 박스 박스 이리 띵 띵 띵 zos 으어 Khufubar 2